알겠어요 어디야? 어? 유로네 카키님 같은 크림이네 6번 지하하나? 나이스 짤 1번 어? 날개? 날개 쓰나? 다시 들어가 끝 3번 안보임 B 진입중 3초 3초 나이스 5번 5번 라이스 5번 3초 빵콘이 앞에 5번 나이스 네 6번 5번 거대 4초 4초 1초 9초 2초 1초 2초 라이스 날개 소리 아 아이고 4번 날개로 갔어요 까비 그대로 나온다 까비 날개 그대로 4번으로 10번은 안 들켰어요 까비다 까비시오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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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 헬롱했어 거의 날개 쪽으로 많이 나온거 같았어요 아 저 사람은 날개 쪽을 좋아한거 같애 닭도 날개만 아 아 왜 눈이 또 안보이지 아 빨리 쓰나 빨리 쓰나 아 투스나네 저기 날개 소리 날개 뒷소리가 되네 1층 피크 소리 어이 아 이거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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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육지야 나왔는데 못 잘랐다 아 에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저기 있는거 알고 애들이 올거에요 아 폐기의 소리다 아 아 아 아 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ㅎㅎㅎ 뒤뒤뒤뒤 뒤뒤와 아이고 쌩 이런 쌩아이 ㅎㅎㅎㅎ 진거 어떻게 알았어요?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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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렸음? 아 뭐가 내가 지원해서 기가 안 좋은가? 왜 안 들려나? 아? 그 writer 혹시 또 노래 콕 불러? 콕가 오면 올려야겠다 아니 요즘 잘 안 들어 노래 없이 하니까 요즘 집중이 안되더라 노래 들으면서 하다가 안 들으면서 하니까 안되더라고 이게 소리 더 올렸어 지금 왼쪽 왼쪽 그거 뭐라그래 저 해변가 낙하사운드? 뭐 여기 뭔가 슈퍼 슈퍼 먹고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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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놓을게요 아이고 이런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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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총박건소리 아 날개 8번 소리 날개 날개있다 총박건소리 들리는데 8번에서 아 지치기 8번 아 늦었네 아 여기 있었어? 아 저거 안보여 저거 풀떼긴줄 알았어 4번에 라푸스하나 풀떼긴줄 알았어 저거 그럼 천천히 했다 그냥 들이댈꺼야 으흠 나잇살 나 최상호흡 하지말까 나이스 아 최상호흡으로 돌리면 저런거 잘 안보여요? 아 하양 좀 먹여야 돼 하양 좀 먹여야 돼 하양 좀 먹여야 돼 나이스 예설 해볼까 나이스 와우 신학모님 타이밍 죽이신다 님 좀 죽이시는데요 님 좀 죽이시는데요 많이 일단은 저 3반쪽 스마트 볼게요 센터 안 보였어요? 8번 폭널로 오고? 나이스 쩔 삐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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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? 삐꺼 반삐 정도 나이스 나이스 10포 삐 10포래요? 삐 어디 10포? 10포 다운 5번 쪽 들어간다 지금 5번 하나? 육지야 육자 쪽 계단 5번 하나 5번 하나 라스트 육지야 육지야 가는게 낫 내려오는.. 달리는 소리 들렸었는데 10포 우대도 거기 있나요? 네 못 먹었어요 육지야 안 보여요? 거기 왼쪽에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어디가 툭 지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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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AK로 바꿨다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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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UD 툭 shame Q 날개 소리 쓰나? 오케이 Q Q 조심 하나 낙하 다운 우리 팀 뒤치기 좀 어 날개 소리 날개 쓰나 날개 쓰나 뒤치기? 소리 뒤치기 좁배 쪽에 있어 좁배 쪽에 있어 좁배 쪽에 있어 다행히 날개 안아 뒤로 잘 들어간다 아이고 타이밍이야 멍청이 3줄 잘 좀 3줄이에요 3층 둘이였는데 3층 둘이였는데 하나 더 아래에 있다 맞았다 나이스 뭐 쓴 나이스 밑에 한 놈 더 있는 것 같은데 끝 10%은 그대로 있네요 총괄했다 맞았다 1표 좋은 것 같은데 으흠 몽리나? 에로? 시간 되죠? 시간 되죠? 시간 돼요 나이스 얘가 멍청이죠 솔직히 올킬인가요? 올킬 올킬 지금 킬수를 왜 찾으시죠? 요즘 AK가 유행 많이 타고 있습니다 데미지도 좀 보여 잘하시네요 짜증나게 누가 그렇게 잘하래요 얘네 왜 이렇게 B를 줘야 근데 바로 뺄게요 지금 소리 B쪽 롱툴 나에게 전화 날개통 날개통 분명히 또 쓰나 있을거에요 저 망할로 왜 날개 쓰나 지사님 들어볼까? 처음 들어보는데 지사님 들어볼까?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 지아 안보죠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날개 날개 아이고 날개 쓰나 B입니다 B8 날개 하나 더 다운 10호 다운 10호 입구에 다운 일단 다 쓴거다 좋은거 없나 라스트 어디야 돌아오는거 조심하세요 어그로크로 가야지 어그로크를게요 올베 올베 있대요 나이스 잘 좋아 행복해? 좋으세요? 좋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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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으세요